중집이야? 남자완스요 에러틱한데? 남자완스? 아 그리고 나 언제까지 일을 해 진짜 호노야! 치킨 나왔어 예 형 나 지금 대답해야 되니까 어,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, 고생해 사랑하는 사람은 있고 지금 웃습니다 니가 혼혈이라 그런가? 혼혈 맞지? 흠 혼혈이 매력있는데 안 그래 이병? 이병 이 몸 좋네 소리 소리 들리는 거 안 들리면 답답하지 않아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는 아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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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기쁘냐 막 가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인 줄 아네 시... 어디 가십니까? 어... 선생님, 뭐해, 인제? 야, 나 왜... 왜 데려와? 준비하고 들어와. 뭐하고 싶은데? 저기요, 혹시 막장치 않으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는... 오작규미예요. 직박불이라고요. 그리고... 아,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전화로 다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죠? 아니, 저희 엄마한테 제 전화 잘 안 받으세요. 혹시 사이비존병 같은 거 믿어요? 아니요. 통성명을 먼저 할까요? 아, 함자형이에요. 저는 박우리요. 흠! 맙소사. 연무가 없습니다. 애들 바로 복귀시키고. 그럼 지가 뭘 잘못한 건지 알아. 아, 이 박 중사예요. 보직이 군탈 담당인데 탈인명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왜 똥을 싸 지르시냐고, 이 박 중사님아. 하, 뭐 왜? 밥 말으니까 기분 나빠요. 후보가 부상한테 존대해 주는 건 그냥 예의예요, 예의. 저, 이 담배 좀 끄겠습니다. 아, 이거 이거 뭐 뭐... 아, 이거 어디 있습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이따가 하나 사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밖에서 버리면... 네, 죄송합니다.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죠? 아, 무슨 여기 확인 서류랑 신분증 다 꺼내서 보여줬는데 저는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난리가 없죠. 이제 막 생긴 건데. 필리핀 처음이시구나? 네. 그냥 골프나 치러 왔다 하면 되는데.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뭐 선배님이신데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. 아니, 뭐 천천히. 나중에 또 뵈어요, 여러분. 네, 사랑합니다. 안녕하십시오.